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복나게입니다. 8시에는 우리 인스타 강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스타 강의 잠깐만요 인스타 강의가 있습니다. 천천히 입장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유톡스타 분들 유톡스타 진짜 여러분 인스타 릴스 우리가 신기 너무 못 썼죠. 이제부터 또 릴스도 멤버십으로 갑니다. 자 우리 김선영 날개님 김선영 날개님 네 추천 추가 자 그 다음에 손 드시는 분 우리 3기 중에 손 드신 분 있으시면 제가 또 홍보의 시간 드려요. 자 우리 김선영 날개님 유튜브에다가 뭐라고 검색하시면 되나요 채널명을요 채널명 시와 하루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여러분 시와 하루에요. 우리 지금 보시는 김선영 날개님이 저희 멤버십인데 어 저희가 가서 이렇게 그 구독을 하면은 다 와서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아주 친한 친구 되시는 거죠. 네 되게 열심히 하시는 시와 하루 님이셔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강사님도 얘기했지만 홈 있어요. 여러분 탐색의 의미가 있어요. 검색으로 아무리 떡상이여도요. 우리 킹영수와는 순간적으로 2500명이 됐거든요. 유튜브 인스타 하고 인스타 하고 또 틀려요. 유튜브 되게 힘들어요. 구독 내키가 그런데 이 친구들의 반응이 있어 줘야지 얘가 인정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홈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김선영 날개님은 아주 잘 해 주신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검색 시와 하루 검색하시면 시 쓰시는 분이세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나머지 또 분들 중에서 혹시 어 오신 분들 있으면 제가 또 이제 홍보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와 하루 님 또 우리 어 3기 중에 또는 2기 중에 1기 중에 비디오 키시거나 그러신 분 있으면 제가 또 어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자 여러분들 진짜 비법은 알려드릴게요. 자 샵 유톡스타 윙스베프 써보세요. 요게 포인트. 여러분. 우리 조회수가 우리는 상당히 좋아요. 우리 멤버들은. 이게 비밀이에요. 자 써보세요. 샵 유톡스타 윙스베프 네. 이런 검색어로 친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한번 써보세요. 샵 유톡스타 윙스베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 한번 써보시면은 어 친구분들이 가서 친구들 맺어 줄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마지막에 오늘 공지 하나만 더 드리고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끝나고요. 지금 9시가 다 됐는데 끝났고요. 이제 다시 이제 줌을 종료하고 어. 이제 우리가 그. 그. 실질적으로 자살 예방 센터를 저희 내부에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익명을 보장해 드리고요. 무료 상단이에요. 대단하죠. 무료 상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나고 어. 친구 중에서 어. 감사합니다. 네. 요거 쓰셔서 하시면은 우리 친구들이 다. 어. 친구 맺어 드립니다. 윗돌스타 윗스베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키워 드릴게요. 어. 요거 조금. 나. 그. QR코드죠. 여기 밑에. QR코드. 요거 보고 가면 신청서 있거든요. 여기 신청서. 여기 작성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을. 곧 할 거예요. 끝내고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 저희가. 어. 힐라스테리언 무료 상담. 해드립니다. 네. 참고할 것은. 이게 약간 기독교적 내용이 포함되실 수 있어요. 아. 참가자 명단에. 왜 그러냐. 그거 바꿔요. 김강순 날개님이 바꿔야 돼요. 이름 바꾸기에서. 내가 바꿔 드리는 게 아니라. 어. 본인이 이름 바꾸기에서 바꾸시면 돼요. 자. 그래서 끝내고. 여기 QR코드로 찍어서. 들어오셔도. QR코드 하면은. 이제 신청서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요기. 아이디. 비밀번호. 요쯤 주소 기억하셨다가.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아유. 56분이나 지금. 다 끝까지 계셨네요. 여러분.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늦지 말고. 네. 꼭 오세요. 수일. 여러분.